쟈트 카카로토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오늘의 목표 오늘 인터벌 기간 동안 드래곤볼을 마구마구 모아서 수행 단계로 배틀 경험치 100%를 플러스 지키는 겁니다 지금 마인보호 편 어우 야 마인보호 편 스킬들이 레벨 65 정도였죠 레벨이 지금 뭐 많이 굴리거든요 뭐 5반이야 뭐 상관 없는데 왜 푸르마 목소리가 안 꺼지지 다른 이제 피콜러 같은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굉장히 낮잖아요 50 정도죠 아 선두 만져 레벨이 너무 낮으니까 레벨도 올리고 드래곤볼로 엠블람도 맞추고 RPG 게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 선두 내놔 너의 존재 이유지 모바니가 가장 내가 좋아하는 식이기 때문에 좀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어허허허허 야 저쪽이네 요즘 영상이 많이 나왔는데 조회수가 괜찮더라구요 영상이 저렇게 나오면 보통 이제 내 생각에 올라가는 템포나 영상 스타일을 보니까 약간 여기 명장면 좀 잘라놓은 영상들이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맘놓고 풀버전에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 예전처럼 이제 잘라가지고 편 단위로 나왔으면 이런 부분 다 잘라내거나 그리고 이제 통으로 따로 번외편을 올리고 있을텐데 명장면을 다 이제 잘라냈기 명장면을 따로 영상 목록이 있기 때문에 난 안심하고 이런 이제 컨텐츠 즐길 수가 있다 개꿀이죠 아따 나 프리저도 잡아야되지 중악 잊고 있었습니다 내 군볼이 여기 없다고? 말이 돼 그게? 여깄네요 이거 여기 나온 애들까지 잡겠는데 저기 흉악한 애들까지 향기 돌파서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잡겠습니다 프리저 내 생각에 수행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지금 많이 남긴 했는데 올릴라 그러면은 각성수로 막 억지로 펌핑해서 특전데도 한개 돌파서 주고 이러면은 될 것 같긴 해요 오늘 안에 오늘 안에 하..이 얼마나 기약없는 소리란 날인가 날아줄래 친구야? 여기서 못나니? 아 이게 안야 너의 존재 이유가 나는 건데 어 겁나 빠르게 모으네요 많이 모아봐서 그런지 쉬워 싹 다 모아서 소원 빌고 엠블렘 20분 동안 맞추고 엠블렘 빨리 맞추고 저기 프리저 잡고 누가 다 한 다음에 내게 저항하는 자들을 클린하게 만들겠 자..자봉 그 새끼가 문젠데 자봉도돌이야 걔네 문젠데 진짜 걔네 시너지 받았으면 내 생각에는 요리가 가까워져서 가까워있네 요리가 수행은 뭐 별기로 두고 십파로도 안 나오고 있고 십파로도 안 나오고 있고 십파로도 안 나오고 있고 옳지 않아 딱 돼 오반이 너무 레벨이 높다 십일이나 높아 피콜로보다 피콜로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걔가 진짜 다 죽이면서 다녔는데 십일 차이가 나 이거는 너무하는 부분이고요 내 목적은 드래곤볼이니까 드래곤볼만 위주로 모으겠습니다 음식도 잘 안 죽고 오늘의 목표는 드래곤볼 잔뜩 모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할만한 게임은 사실 없지 드래곤볼이니까 이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명장면만 잘라내는 거지 약간 이런 재미가 있네 명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니까 자유롭게 녹아다 뛸 수 있는 풀버전에서 너무 좋다 저번에 스카이림 회차할 때만 해도 생방송에서 녹아다 엄청하고 아 생방송 이었나 아 녹화였지 그때는 녹화로 녹아다 엄청하고 생방송 한 1년 안 되잖아요 녹아다 엄청하고 녹아다 한거 막 잘라내서 자잘하게 해서 이렇게 녹아다를 했습니다 한 30초동안 녹아다 한거 좀 보여주고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편한 마음으로 녹아다 하는거 잘라낼 필요도 없고 아 아 아 근데 자봉도돌이 안 나오는거지 개오바야 큐이는 나왔는데 큐이랑 뭐였냐 걔 아프 걔넨 나왔는데 왜 안 나와 얘네는 오바입니다 오바니입니다 도도리아 도도리아 왜 안나오냐고 꺼져 도도리아 도도리아 녀석 도도둠 또 안 나왔어 그 내가 혹시 뭐 잘못하는건가 도도리아는 다른 그런게 있는건가 만날수 있는 경험치 개꿀이구요 아 나 아이템 좀 먹자 아이템 너무 빨리 단다 야 와 30%가 있네 에너지온 먹어도죠 어디 이쪽이었나? 기억이 안난다 이쪽이구만 물속에 있네요 아 거기네 황금 골든피쉬 먹고 딱 먹어주고 셀주니어 내가 드래곤볼로 셀주니얼 다 살려본다 진짜 골 때리고 자빠졌다 진짜 내가 셀주니얼 살려 드래곤볼로 이거 뭔 경우야 다음부터는 무조건 반복 3개밖에 안되겠네 아 저장하고 했어야 되는데 얘 또 버그로 안나올수도 있잖아 셀주니얼 셀주니얼 거 먹고 먹은지 얼마 안됐지만 30%로 바꾸겠어 예에이 어차피 100% 그것만 받으면은 뭐야 많이 보호를 시켰어 베지터와 싸워? 인정 인정 5반보단 베지터지 딱 돼 이번에 베지터가 인기가 많구만 어유 머슬도 주네요 수행 것도 또 비중한 거지 나와 대결해라 히야하 아 이거 바꿔야겠네 자꾸 헷갈려 와 30만이요? 어타크 어타크 알아 잡아 몰라 어.. 극대 풍년이 맞다 유도 마감이다 어 뭐야? 왜그래? 변신은 하시구요 와 51만 경험치 레벨업 당연한거지 오바니가 레벨업했네 상당히 힘의 차이가 나는거 같구만 아 엔간히 해라 아 진짜 엔간히 해라 아 아니 뭔 놈의 셀주리얼 상제해야돼 왜 와세콘이 왜있어 갑자기 내가 명령도 안내드렸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손끄여 진짜 그저거 거짓같애 그전게 유도끼쪽에 비속기가 달려있으니까 어 제너보스는 훨씬 편했던 것 같은데 불편하지 나는 여기까지는 터지는 거 맞지 잘 가고 청소기야 청소기 근데 오버하니까 변신한 것 같은데 토로 체력인가 도망쳤나 뭐야 아이템을 내밀었다 오 조공인가 열심히 해봐라 좋군 그걸로 완벽하게 서브 하나도 없는 건가 아 셀주니어 오 야 수행 15나 달려있네요 수행을 안 할 것 같이 생겼는데 야무치보단 열심히 한다는 건가 그렇다고 합니다 오버 그때보다 훨씬 세다고 해요 지말이니까 믿을 수는 없지만 자 어디 오버 좀 볼까 다행히 수행이 필요했는데 수행 25면 좋겠어 악마와 소악마 수행 20이야? 20도 나쁘진 않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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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가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스피드 스타 기록특점대를 완성시키지 못하니까 어차피 아 너희 너무 잉여스럽다 야 바꿔 바꿔 너희 둘 끼리 굳는 거 개웃기네 야 이 88만 있으면 돼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예술 범위 아 오늘 방송 엄청 늦게 켰구나 일단은 수행을 올려주는 확실한 애들이 5명 한 10개 되는거죠 그래도 78이죠 25짜리 데려가도 너무 힘든데 아 오반데 에바예요 너희가 안 돼 겁나 좋은데 이런 애들 데리고 어떻게 물려 너가 지방 셀주니어만도 노력을 안했다 이거지 기억에 두겠네 얘네를 데려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16이랑 15 16 15 31 아 너무 없다 인간적으로 이거 아니야 더 있어야 돼 엠블렘이 그나마 19라도 마크하고 있는거는 인정하겠는데 그나마 줄거면 얘네 줘서 수행을 올려야겠죠 맥스 할려면 50을 더 줘야돼 미쳤다 미쳤어 일단 주레가 없으니까 줘 받을 애도 없잖아 지금 줘 얘 줘 얘 맥여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거 수행을 올려 아이템도 어차피 주니까 한계 돌파 수행 너는 더 낫네 다 줘 다 줘 다 줘 어차피 어차피 드래곤볼 모으면 주는거야 아끼질 마라 혹시 잡으면 엠블렘 줄라나 주면 좋겠다 머슬 프로틴 좋아 수행 두개 얘네 둘 필수야 와 너 진짜 적다 나봐 싫어하는구나 요리가 의외로 높다 야 내가 받고 싶은거는 기뉴야 기뉴 나오면 어느정도 풀릴까 어느정도 아 이런 찌꺼기들 다 거르고 알짜배기들을 데려와야돼 한계 돌파 좀 맥여둘까 지금 맥인다고 치면 누구야 너 뭐야 너도 수행이라고 니가 너 같게 너는 얘도 수행이네 아우 얘네 다 수행이구나 여기서 제일 다른거 나지네 솔직히 저는 요리랑 에로드 거의 찼으니까 요리만 보면 되거든요 요리 10이니까 너 주자 리쿠미 수련시켜주겠네 수행사관 올라가 아 이걸로 친밀돌 올리자 병신짓하고 있었죠 이걸로 친밀돌 올리면 되는구나 뭐한거야 많이 올려주네 친밀돌 올려주는건 없어 머슬포틴 세개나 있네 가자 일단은 그놈들을 잡으러 갑시다 그놈들 그놈 이놈들 일단 레벨이 깡패니까 아 엠블렘을 진짜 받아야 되는데 저장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절대 안되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나는 맥스를 찍을 짬이 안돼 수준을 보니까 한번만 더 보자 아니 이 할머니가 13이라고? 왜? 아 진짜 학 학 쟤네들보다 낫다고 얘네 말야? 미쳤다 진짜 아 근데 이거 뺄 수가 없는데 얘네 아 얘네 너무 낫긴 하다 근데 셋이 남의 그 삼남의 그 개 쓰레기들 왜이렇게 낫냐 진짜? 장난하냐? 너도 너무 낫죠? 장난하냐? 10이 뭐야 10이 총 14야 얘 14 와 미쳤어 너도 수행이지 그래 수행이네 얘네 괜찮네 지금 수행 둘 받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개 더 올릴 수 있네 수행만으로 70 아 그래도 겁나 부족한 것 봐 미쳤어 말도 안 돼 왜이렇게 부족한 거냐 야 오공이 뺄 수 없냐? 오공이 빼줘 아 오공 빼달라고 천지맨 대신 수행 담당해 하 오공이만 있으면 진짜 많이 올릴 텐데 오공이가 신호지가 좋아서 그동안 걸러왔던 애들 다 딱 돼 어딨니? 여기니? 이 방에 있냐? 이 방 맞네 가자 딱 돼 체력이 좀 부족하지만 나에겐 선두가 있다 3만 경험치 개꾸루 아 덤벼 서포트 먼저 갈긴다 아 나 키 안 바꿨네 뭐하는 짓이야 변신하고 에너지 팠어 그냥 그냥 에너지 팠어 그렇지 20만 실화냐 아 풀렸다 아 풀렸다 뭐야 왜 이래 화면 뭐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잠깐만 야 화면은 보여주고 게임을 해야지 그래 샌드 좋아 자가 건방진 놈 아 자봉주제의 길을 모아 건방지게 야 난 꽃길 못 쓴다 너 이거 써야겠다 안 되겠다 야 그렇지 아유 잘 쓴다 빈졌다 빈졌다 마센꺼 마센꺼 아니 그걸? 그걸 위아래로 피한다고? 이거 못 피하고 어디서 꺼지고 아 11만 달달하고 다음 놈 딱 돼 기간에 울분 다 풀어주겠어 잠깐만 타임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흉어 고부는 해놨지 흉어 고부 초흡수 해놨고 안 먹였구나 내가 아이템을 아아 미쳤다니까 그렇지 이거 과일젤리 같은 거 지금 과일젤리가 다야? 특별히 해주겠네 과일젤리도 맛있다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말이야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말이야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말이야 여기 썼구나 딱 돼 아 아 아 아 아 좋아 딱 걸렸고 좋아 딱 걸렸고 아 나 또 안 했네 미친 좋아 잘 죽었고 딱 돼 지금이야 변신해 지금이야 변신해 피콜로 사기 때려주는 동안 변신해 용산격이야 잘 가고 여기 계장 먼저 보냈다 가봉아 뒤죽이 맞아야지 탈 뺐구나 죽었고 좋아 아 끊지마 베지터 잘 끊었고 여기 뺐구나메 아 닉뎅 아이고 슈퍼 오브 255개 무슨 치트 쓴 것 마냥 주네 딱 돼 다음 놈들 돼 딱 돼 어딨어 딱 돼 딱 돼 딱 나와 누구 방향이냐 저쪽이네 아우야 선도 먹고 유도 너는 육뱅 너는 나 진짜 할 생각이 없나봐 아직도 안있고 귀가 안차요 귀가 안차 뭐야 나 귀가 안차 제법이군 도망가겠네 왜 귀가 안차는거지 너는 차냐 얘들아 너는 시간 되면 써주는거냐 저도 안차는거 같은데 다음 이거 끌을 수가 없다 기술로 내가 이거 상식이 없어서 얘들아 안 도와줄거냐 개 처맞고 있는데 너는 안단다 아 내 능력때문에 단거였구나 겁나 밉밉 슈퍼보 슈퍼보 개머리 주는거 봐 얼티미더버 30개 뭐야 뭐야 벌크업 했어? 프로틴의 힘이 느껴지는구나 제법이야 제법이야 가서 없애주겠어 딱 돼 프로틴 레벨 몇이야 너 65 2레벨 차이나는구만 어허 또 설정 안한것다 쫓아가 그렇지 아직이야 아직이야 극대로 시간을 끌어봐 그렇지 그렇게 애매하게 끌다고 누워버렸어 동료를 불렀다고? 걔 에반데요 동료를 도망가게 해야겠어 연신해 있는거 지금 누가 딜 1데미지 들어갔어 누구야 콜로냐? 지금 왜 저렇게 많이 하네 아 요소도 겁나 비싸 진짜 미쳤나봐 야 너였구나 쓰레기야 개 쓸모없는 녀석 오와 신나게 맞는 부분이야 잘 트래스됐어 좋아 잠깐만 그거 아니야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쓰레기들아 헌드 먹어 죽을 뻔했네 에이 뭔짓이야 미쳤어? 하아 하아 아 야 그렇게 생각해도 하는거 못하지 얘들아 청소해 죽겠어 야 어 청소해 안다른 것 봐 미친놈 베스보질이야 파이널 써 아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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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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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어이 개 뚝뚝이 녀석 킥뱅 쏴줘 보이지가아 너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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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물약 닭카스 먹어 봤냐 짜식아 응 죽었어 개사기 영상이 진짜 많이 단다 좋아 좋아 마구 빼 마구 때려 아 쟤 좀 때려 타기 전에 때려 그렇지 무대도 저속으로 보내는 것이여 그렇지 잘 가고 왜 이미지는 메카 프리저냐 메카가 전 느껴지지 않는 구성인데 얘들아 프리저만 알려줘 아 왜 그거를 난리라니까 그걸 가서 때리고 잡아줬니 친구야 아 사람 당황스러움 개 예이 동상격 세긴 세다 53레벨 그렇지 요리 수행 그렇지 필요한 것만 나왔네 잘했어 이번에는 안 나오네요 토아 마우스 마우스 씁니다 나 나 왜 밖으로 나왔지 고대고대지 깨야겠다 드래곤볼이나 빨리 모아야지 답은 드래곤볼이다 아 저거 깨고 뭐 하나라도 주면 좋았을텐데 아 드래곤볼 나왔다 아 드래곤볼 나왔다 드래곤볼 나왔다 아 아 몇 번을 쓰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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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차는 게임 레인보우 오브도 받으면 좋으니까 돈이야 그렇다차도 물약도 사서 먹어도 되겠다 아 개 귀찮네 왜 이렇게 많냐 드래곤볼 다섯 개로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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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댄 map 없 아 아 아 난나나나나 크리 빙 레벨 몇이냐? 아 리딩 45야? 미쳤네 크리 빙 주제? 아이고 빠밤빰 빰빠밤 아이고 예쁘게 반짝이고 있네 드래곤볼 저거 말이야 빨리 주머니에 집어넣어 귀중한 걸 누가 가져오면 어쩌려고 드래곤볼 모으는 거지 순식간이다 드래곤볼 마스터야 이제 드래곤볼 위치만 봐도 어딘지 감이 와 오곰이 드래곤볼을 잘 찾는데 이유가 있구만 짬밥에서 나온 바이브리어스 여기가 아니라면 이곳 그렇지 역시 파파이안 역이고 무천도선의 쪽이 여기다 저기다 아니다 기울어져 있어서 안 넣어놨구만 어떻게 다 같은 장소에서 나오냐 근데 드래곤볼이 아 내 생각에 자봉 도돌이아도 수에 한계 돌파해서 줄 것 같은데 아 쟤네 돼야 되는데 진짜 진심으로 이러지도 좋을 것 같은데 아 개새끼들 아 왜 안되는거야 왜 안되는거야 아이고 잘 지나간다 야 아 겸치 필요한데 아 겸치 필요한데 3만씩 박히네 3만씩 박히네 아직 찍지도 못했는데 수행 수행 찍으면 아이템 먹을 필요도 없겠지 100%를 올려주는데 날아라 마을에 들릴 시간 따위 없다 오로지 드래곤볼 1 1 2 꺼지시고 경험치가 되시고요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경험치가 돼 딱 돼 봐주겠어 한 놈은 딱 돼 인마 어 딱 써 어디야 저기구만 차 따 따단 아 한번 더 해주세요 특별히 봐준다 소원 3개니까 봐준다 소원을 3개씩 들어주는데 이렇게 쉽게 까짓거 못해줄거 있나 오만재미 오브 15개 그래 레인보우 오브 15개면 크지 하 수행좀 하시는 양반 없냐 아이 11 어른이야? 스디운 신들 아 너 요리다 니가 요리되게 생겼다 생긴거는 근데 수행 13달이 실화냐 수행 13달이 실화냐 얘네는 건들 다선이 없다 다른 놈들을 손대야된다 아 수행좀 잘하는 놈 없니? 12 12 10 13 꺼져 아이 수행도 모르는 놈들 어떤 놈이야 너가 68이야? 미친 새끼네 아 너부터 작업해야겠지? 쟤부터? 와아 겁나 많이 들어간다 얘도 맥스 했네 이 피같은 것들을 이거 먹어 다음놈 둘 아 아깝다 아까워 어딨어 수행 어 수행상한 세개나 있네 지금 한개 돌파해서 두개 깜짝이 살찐줄 알았네 목 두꺼운 것 봐 원래는 원래는 어 얘 되네 30이 그냥 제한 그건가보다 너무 많이 안되게끔만 돼있나 보네 야 이걸로 올려 아 이거 저 아까운데 싼거 없니? 5만 올리면 돼 번뜩빵 번뜩빵 먹어 좋아 좋아 꽤 높아 꽤 높아 너그들도 올려야겠다 야 너도 수행이라니 참 카드를 주네 솔직히 좋은거 주는 놈이 없다 쓰레기들이야 다 같은 구댕이의 쓰레기들이야 다 같은 구댕이의 쓰레기들이야 76 야 넌 요리가 그나마 좀 높다 요리까지 개만해서 셀주니얼 주겠어 셀주니얼 요리 못하잖아 좋아 요리도 수압에 쓰면은 꽤 쓸만하겠는데 꼬라질 보니까 다 매겨 그냥 좋아 와아 74 얼마 안 남았다 요리나 먹어 얼마 안 남았다 74만 더 찍으면 돼 74 아 나 참 너무 많잖아 인간적으로 쌍놈의 거 진짜 말이 돼? 여기 신호지 받는 사람이 없어 다음 인터벌까지 가야될 것 같은데 백 찍으려면은 이거 자체가 없으니까 뭐 할 수가 없네 먹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한번 때려보고 올까 아아 왜 자봉도돌이 안 나오냐고 진짜 한번만 더 보자 자봉 또또가 나와줘야 돼 걔네가 분명히 수행서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16호 빼고 걔네 넣으면 되는데 조합도 짜여질 테고 자연스럽게 다음 시설 이제 없다 오 야 뭐야 도도리아 있어 도도리아 있냐 도도리아 생겼어 뭐야 너 왜 생겼어 뭐야 아 지금 안 꺼져? 바빠 죽겠는데 개 같은 거 또 한 바깥다 야 빨리 죽어 시간 없어 나 회복질이야 이씨 사라져 와 대박 진짜 기도하니까 나왔어 개 같은 거 뭐지? 라메크 성인 어디갔냐? 크릴 링크 받아보고 몰라 야 어 넌 오반이구나 잠깐만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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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꺼져 더움치 받아야되나 아 내가 머핀 먹은 거 왜 적응 안돼요 중첩 안되나봐 더 좋은게 아니라서 비비도우 비비도우 껍게이 야 엠블렘 내놔 뒤지기 싫으면 32레벨이라 경험차 안줄 것 같지만 그래도 가져간다 아 나 또 키설정 또 안했네 이씨 초사이언인이야 아 뭐야 이거 대사가 초사이언인으로 나오네 그래서 안나온거네 아 그래서 안나온거였어 대사가 초사이언인이라고 나오네 이 인터벌 기간에 나오게끔 돼있는거네 다 깨는 다음에 이것도 심지어 프리저까지 아 이런걸 넣어놓다니 혼내줘야겠구만 이 장면 넣으려고 일부러 안나오게 한거야 개같은거다 몇번을 찾아왔는데 내가 진짜 없애버려 그냥 몰라 야 그렇게 쉽게? 14만이야? 잘주네 어 미친놈이야 진짜 이씨 또또다 어 수영 8이야 얘 야 실전같은 소리하고서 해 자봉 딱대 딱대 나왔어 지금 보였어 보였어 자봉 보여 지금 자봉 넌 뒤졌다 진짜 숨도 못치고 쳐맞는다 도하들보다 약해지고 자봉 길가다가 9만 9만이야 부딪치면 9만 미쳤다는 1000개씩 나온다는 1000개씩 나온다는 딱대 자봉은 베지터겠다 아 자봉은 5반 못만나봤잖아 비크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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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ambush든 atra 가지고 로고안 배치 터진다 어 아 아니야? 얘가 5만이야? 왜? 아 아 아 아 아 아 맞다 봤지 도돌이야 라니크 성경사 방해할 때 도도리야 발로 찰떡 바뀌었구나 아 깔치 제거해 간타야 꺼지고 아 아 외모에 놀라 왜 또 덤벼 미친놈아 그만 죽어 뭐야 버텼어? 아 근데 서포터랑 진짜 불편하다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것 중에 가장 불편한 것 같아 프리저의 힘조차 능가하겠지 아 짱구 굴리는 것 봐라 미친놈 아 너도 수련 구나 되네 얘네들 열심히 훈련해서 프리저 친위대 한건가봐 그럼 저기있는거는 뭐야? 저것도 되는거야 사실 알고보면? 저것도 되는거야? 여기도 있는거 내가 못찾은거야 설마? 에이 없어 이건 확실하게 있을 위치가 없는데 쟤 나중에 진행하면 나온다던가 개같은 설정 아니지 잠시만 내려가 봐 여기있는거야 그럼? 아 여깄네 길이 있네 헥 뭐야 이거? 부수는거야? 뭐야 뭐 어디 부수는건데 이거야? 나갈 수 있냐 여기? 익사하겠는데 이러다? 나가자 그치 뭐 먹을 필요 없잖아 뭐 먹을 필요 없잖아 뭐야 어딨어 엇놈들이야 딱 나와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딨는거야 점도 안찍혀있는데 됐고 자방 도돌이 하나 집어넣자 와 이제 진짜 스토리 없는거네 그럼? 와 진짜 없다 와 리얼이야 누가 빠질 나무 나무 꺼질래? 니가 꺼져야지 양심있어야지 로봇도 요리나 해 요리로봇이야 올라가 와 많이 올라갔다 추억한 천사 목숨 구걸 씨 너무하네 너네는 시너지 뭐 다른거 없다고 보면 되겠다 꼴을 보니까 얘네도 없는거 같다 얘는 이미 했네 너 몇가지 돼 그래서 25까지 된다고? 자봉이? 도돌이아도? 왜? 오 되잖아 그러면은 와 개꿀 얘네 어 한개 돌포도 되는거 아니야 멋있어 머슬 프로틴 뭐 울트라 머슬 프로틴 저 드시구요 아 애매하게 안되는데 울트라 머슬 프로틴 슈퍼 머슬 프로틴 프로틴 중독자 새끼 슈퍼 머슬 프로틴 슈퍼 델 듯 말 듯이다 진짜 와 진짜 델 듯 말 듯이다 어우 너무 지금 황금이야 뺄려면 얘네 빼야되는데 근데 얘네 빠지면은 44 16이 빠지는건데 너희 둘이 빠지고 25짜리 둘을 넣으면 돼 되냐 그게? 아 아니야 한개 돌파로 들어가는게 가장 깔끔할 것 같아 22면은 한개 돌파 11개 먹여야돼?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셋 넷 맞지? 넷 너 기계를 태고 기계고 안 되네? 아 나무가 꺼질래? 나무가 꺼지고 시너지 받는 애 하나 넣으면은 어떨까 신콜로? 잠깐만 잘 짜면은 일심동체 받을 수 있겠는데? 신콜로 신콜로 육이라고? 나무 꺼져 요리해 나무 요리나 해 요리 담당이야 일단 자리를 알차게 쓰기 위해 기누 측정들 빼고 기누 측정들 빼고 아아 자리가 안나네 오바니가 나와야되네 아 오바니가 피콜로랑 들어가야되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흫 흫 하아 흫 보크가 지 보크가 보크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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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심동체를 받아야돼 일심동체가 더 세 아아 잠깐만 그러면은 오바니랑 바꿔야되네 이게 28이야 아 나무가 그구나 아직 나무 그거를 채울 그게 안되네 4밖에 안되고 9 19네 그럼 소탈로 이렇게 하면 한명만 나와 빨리 나와 한놈만 나와라 시너지로 바로 뚫어버리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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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 기뉴 있었으면은 그냥 됐는데 그냥 쌉가능인데 진짜 리얼로다가 부족한놈 없냐 하나라도? 하아 어 어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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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아 아 아아 아아 나 수행문장 이렇게 많았어? 쓰읍 구워 아아 좀 깔끔하게 나온 애 없냐? 33 7개 먹여야 돼 잠깐만 이렇게 하나 3개 필요하고 아씨 너희 라인이 빠져야 돼 내 꼴을 보니까 이게 맞아 너희가 빠져야 돼 너희 넷이 빠져서 꺼져야 돼 꺼져 넷이 빠지고 아씨 누구 너 미친 게임이야 16 15 31에서 3 35지 너희 지금 몇이야 17 14 31 15 아 꽤 많은데 이렇게 치면 또 일단 너희 셋부터 클리어를 하자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냥 나도 30 30 30 31 31 32 32 34 32 32 너도 딱 보니까 수행이야 넌 한 개 돌봐서 줘 아씨 조금만 나오면 조금만 나오면 돼 수행의 문장 줘 아 왜 신 문장을 먹었어 수행을 먹으라고 아무거나 막 갖다 먹네 아 왜 신들의 문장에 지켜 수행 그렇지 15짜리 없냐 다른 거 주는 건 좀 오바고 아 6도 올릴 수 있고 20만 더 땡겨오면 된다 20만 근데 이 밸런스를 뛰어넘고 20을 땡겨올 수가 있는 거야 수류탄 어디서 수류탄 몇이었지 학선인 시리즈를 받아볼까 수류탄이 13이지 답도 없다 니들 진짜 너가 18이네 그나마 아 드래곤을 모아 드래곤 볼래 드래곤 볼래다 잘됐어 야키 또 한 번 바꿨어 키도 바꿀 생각이 없거든 지금 얘들아 쓰러라 빨리 귀찮다 야 왜 이렇게 못 죽였냐 나 이거 드래곤 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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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볼이야 아 미쳤다 진짜 너무 싫다 20을 어디서 땡겨오지 진짜 야무치 걔네 시리즈 해야될 것 같다 학선인에서 될까 그것만 되면 만만세인데 지구의 신을 시너지를 받게 하고 학선인파를 시너지 받으면 되지 않을까 지구의 신이 3이니까 반대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겠다 좋아 결정 지신에서 시너지 받고 그럼 내일을 섭외해야 되네 내일을 계속 써야되네 그럼 뭐가 빠지는거지 벤데랑 최장로가 빠지는거네 두자리로 안되잖아 학선인 넣어야되잖아 아씨 모르겠다 해보고 생각하자 아 아 게임 진짜 역겹네요 선도 내놔 선도 내놔 샌드 샌드 아 너 진짜 잘하는대로 하나씩 주는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부터 가 파파이 타운은 거기 있을 거 아니야 그 침몰손 옆에 아 아니네 더 머네 아 나 약을 안먹었나? 배정약을 약 좀 먹고 하겠습니다 약 먹을라고 일부러 밥먹어놓고 약을 안먹으면 안되지 아 언제 먹어도 좀 싼 말이야 아 아 아 빨아먹는 약은 누가 만든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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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아니구나 내놔라 아 저쪽 능력의 프로 비싸니까 가져가고 죽였나? 음 아 누가 했다 올려놔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무슨 일을 얻은지 내가 드래곤볼 어디에 쳐다보아 놨니? 이해 있니? 내가 무슨 일을 얻은지 내가 무슨 일을 얻은지 나 바쁘다 드래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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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니까 마인보보다 5번이 센거 아니야? 레브럼 너무해서 드래곤볼 아까워서 안되겠다 아이템 먹어야겠다 어차피 다 먹을 것도 같지도 않은데 드래곤볼 어딨냐 어우 아 야비소서 물 다 마셔버렸네 어딨느냐 마지막 볼 딱 돼 이 맵 너무 예쁘게 잘 맞는거 같애 볼때마다 감동이야 거기 계셨군요 아니야 난 용신을 불러내고 싶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꺼져 꺼져 아아 23이나 돼? 아 너 요리로 가야지 왜 거기 있어 그럼 요리사잖아 정신 안 차려? 정체성 자꾸 잊을래? 요리사 한 명 빼우고요 다 재려보게 생겼다 다 재려보게 생겼어 요리해 이 자식아 너는 맥스고 너는 하나 부족하고 좀 없냐? 일반으로 올려줄까? 수행 올려주는 거 아 이게 수행 개발이야? 너는 너 스카우트 줘야겠다 나 아 저기 수행도 올려주는구나 몰랐어 겁나 애매한데요 6이네 6이네 9랭크만 올리면 돼 야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누가 꺼질래 누가 꺼져야지 누가 꺼져 저거 될 수 있는 거냐 진짜 얼마 안 남아 진짜 너가 갈래? 아니 너 시너지 너무 좋다 안되겠다 야 아 너도 됐지 지금 맥스 너 됐냐? 너가 아직이네 잠깐만 너 요리 13 나 먹는 거 전문이구나 13이네 너도 먹는 거 전문이고 수행 하나 주고 일단 너 채워봐 나 너 아침에 너 뭐니? 아 너도 말 안 남아 너희도 안 남아 너희도 안 남아 너희도 안 남아 너도 미안해 아아... 잠깐만 한개 넓어서 두개가 더 있어야 돼 잠깐만 아 진짜야? 저거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저 정도는? 와아... 이거 좀 아닌데? 부족한 놈 없어 진짜 1위라도? 솔직히 딱 돼 지금 힘숨 낀 놈 나와 힘숨 찐 나와 힘숨 낀 놈 나와 아 웃기지마 나와 힘숨 찐 나와 20 넘는 애 하나만 고용하면 돼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풀려 20 넘는데 한 놈만 있으면 돼 하... 얘 대체로 그럼 6 들어가서 지금 안 돼 4 8이야 23이고 너가 문제야 너가 너가 18에 20인데 25짜리 한 놈 있으면 돼 진짜 그런 놈이 어디 있겠어 너가 빠져야 되고 내 생각에는 20 20 안 돼 가망이 없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제발 아 왜 모험이야 너는 너는 근육이 제일 많으면서 왜 모험이야 아 미친 놈이네 정체성도 못 찾았어 저 대머리는 없네 없네 너밖에 없어 지금 개자식 내가 수액을 하나 잘못 준적이 있나 한 자리만 더 터져 한 자리만 더 터져 진짜 조합을 좀 볼까 한 자리만 더 터주세요 제발 상놈의 거 진짜 한 자리만 터져 한 자리만 3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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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리만 얘는 특정단 다 안돼 한자리만 줘 한자리만 터주세요 뽀로스 어기는 뭐야? 아 진짜 연결된 선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럼 내가 할텐데 어떻게 연결된 부분 없냐? 어 잠깐만 잠깐만 꺼져봐 아 연결된거 아니네 아 뭐 하나만 연결해줘 개왕이랑 연결하지 말고 하필 개왕이랑 연결해놨어 뭐야 진짜 열받게 하는거 일부러? 킹받게 하는거야? 하... 아... 아 너 왜이렇게 낮아 미친놈아 자폭시너지 실화냐 너 뭐 없냐 진짜? 한 명도 없어? 너는? 런치 당연히 안돼 런치 오잖아 흠 하... 하... 하하... 하...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최악의 파종이 맞아 이거는 이렇게 맞네 아 이거 어떡하지 한자리만 줘 진짜 와 진짜 너무 아까운데 오면은 아 말도 안 돼 아 씨X 말도 안 돼요 진짜 씨X 9 22 25짜리 한 마리만 있으면 돼 진짜 많이 안 말해 25짜리 하나 25짜리 하나만 주면 돼 와 진짜 올 다 돼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지금 1이라도 부족한 놈 없지 아 너 이렇게 낫냐 아이씨 미친 새끼 1이 부족한 놈이 한 놈도 없네 나 겁나 잘 찍혀 있네 진짜 와 어떻게 이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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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힘들게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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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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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있어야 100%찍는데 2개 주면 좋겠다 아..씨..아 한계 돌파에서도 하나씩 줘야 돼 어..너무 상긴가? 내 생각에 한계 돌파에서 하나 더 줘도 안된다? 동료가 있어야 돼 다음화에선 무조건 마인보편 들어가야 되나? 흐흐흐 지금 돌아가 상관없어 같긴 한데 조금 그렇네 어..좋아.. 그의 고소가 없으니.. 이 빛이.. 그의 빛이.. 그의 빛이.. 그의 빛이.. 그의 빛이.. 와 엠블렛 먹기 진짜 어렵다 인조인간 25 수행 25겠지 인조인간은? 제발 아무나 수행 좀 높았으면 좋겠어 아무나 25 한 명만 있으면 돼 23이어도 상관없어 한 새끼만 걸려나 한 놈만 걸려라 거북카우스 되게 클린해졌다 애매한데 애매한데 근데 뭐 아 아 아 와 여기 이렇게 이것저것..잠깐만.. 박성수다 쏴 암마 왜 안쏘야 어디 있느냐..저기구만 아..삼이 부족하다니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다니 나를 나 이렇게 억울하게..뺑소니봄으로 만들다니 가자 미친대들어 뭐 어디다 달아났길래 이렇게 높낮이가 차이가 심해 하루쟁일도 날 수 있어 뭐냐 여기 뭐 많았구만 볼게 어디있어 어디야 어디있어 어디야 보자 오랜만에 마지막으로 모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모는 것 같은데 친구 친구하자 우리 친구하자 이 핑크색 괴물아 친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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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구 재부 기누 진짜 안줄거야 개새끼야 삼낸크야 제발 미친 미친 게임아 제발 이거 아니잖아 자비를 베풀어 기뉴가 있으면 얘가 딱 빠지고 들어가면 시너지까지 완벽한데 기뉴가 풀이 아니어도 완벽해 한 15여도 돼 기뉴 줘 나 기뉴 줘 기뉴 갖고 싶어 진심이야 기뉴 어떻게 먹어 기뉴 안 죽잖아 기뉴는 안 죽잖아 기뉴는 안 죽잖아 어떻게 모아 기뉴 엠블렘을 특별 이벤트가 있는 건가? 일단은 요리 쪽도 올려 두자 혹시 모르니까 요리는 뭐 33만 있으면 돼? 그냥 몇 마리 떼우면 되네 그럼 두세 마리 떼우면 돼 다른 데서 요리할래? 의사 붙지 않았어 요리해 너 11 올려줄 수 있고 너 13 올려줄 수 있고 그럼 24 요리하세요 할아버지 너는 뭐 올려주냐 한계 돌파서 어른 가져갈 만한 거 올려주네 내가 이런 쓰레기들까지 올려야 된다니 아이씨 요리 15나 돼? 그래도 쓰레기보다 추가 능력치 저거까지만 딱 받자 개벌 어차피 안 쓸 거니까 6랭크 못 납치면 어딨어 좋아 넌 82? 솔직히 82 올리면 하다 넣었는데 꼴을 보니까 너는 10화로 나오면은 올릴 것 같아 10화로 나오고 좀만 더 시너지 받으면은 유리는 뭐 굳이 있는거만 먹어도 좋으니까 지금은 와 이거 3인거 너무 역겹다 진짜 한놈만 나와라 진짜 아이씨 아이씨 다 먹여야겠다 코스요리도 안먹여 그냥 다 먹여 효과가 뭐야 근데 이거 다 먹여 다 먹여 다 먹여 강해지자구 전둑 700만인데 맛있게 먹으세요 이거 넣다가 튕기면은 계열 받겠다 체력도 꾸준히 올려줍니다 461만 데미지 4만댄데 1씩 올라가고 있어 미치 미치 뭐 그게 뭐 의미가 있겠냐만은 근데 슈퍼베지트도 되나? 팔레트에서 궁금하다 뭐 안돼도 상관없긴 한데 뭐 그냥 열심히 올리자 진짜 음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거니 뭐 줄기미가 안보이니 뭐 이렇게 많아? 참 내려도 끝이 없네 과일젤린 두자 과일젤린 두자 과일젤린 두자 과일젤린 두자 전투력 오르고 있는거니? 격공이 올라가고 있구나 맹렬하게 올라가고 있다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요리 대성공 찍을것도 없는게 나 안먹일거 같아 귀찮아서 겁나 시간만 더글더글 가고 있어 경험치 매기는게 훨씬 세지는 지름길이네 필요가 없다 점점 올라가는 폭이 어마어마한데? 전투력 올라가네 15씩 올라가네 15,16씩 야 이거 10개만 매겨도 무천도사 아니야? 다 세이브 한번 하고 하자 혹시 튕길지 모르니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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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력이 5만이야 공력이 12만이고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거네 외기는 거는 아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5만이 레벨을 엄청나게 올라갔다 어디보자 오바라 64냐 빨리 가서 2개 쓸어버리고 오자 1개 돌파서 줄지도 모르니까 2개 더 센 거 줄지도 모르지 센 거 잡으면 올릴 수 있으니까 와 버프 들어간 것 봐 딱 돼 딱 돼 와 딜 좀 봐라? 레벨이 비슷하면 피클로 써도 되겠다 다 틀어가네 이제 마생꼬 잘 가고 겁나 세고 팔만 경험치고 피클로 50호 찍고 어딨어 거기 계셨군요 잘 피해서 맞았다 회복시키는 놈 있나? 뭐 하는 거야 왜 춤을 춰? 뭐 하는 거야? 왜 춤을 춰? 왜 춤을 춰? 왜 춤을 춰? 전동 와우 체력 봐 센 거 내 나타나 나와 셀 나온다 수듀은 근데 인조인간 쉽고 그런 애들 못 살리나? 걔네들은 살리기에는 퀴즈성이 좀 강한가? 아 저건 못 잡겠다 70 정도면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70 오면 안 들어가지 내 딜이 아유 쌍놈의 거 진짜 아유 마지막 드래곤볼 빌 수 있네 하면은 드래곤볼 한 번은 빌어둬야겠지 앞으로 이거 올릴 거 생각하면 오늘은 뭐 경험치어도 먹었죠 여기 사냥터가 안 좋은가? 탄 들어가자 뭐가 좋았지? 하하 단 3 단 3 단 3 단 3이 부족해서 그래 단 2가 될 뻔했다 잘 배분했으면 아슬아슬하게 하나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건가 저게? 내가 못 한 거고 에이 설마 아슬아슬하게 하나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건가 저게 됩니다 뭐 우선은 여기도 와 어디 있느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너 누구야? 어딨어? 보이지가 않아, 너는 왜? 왜구나 점심 딱 돼 왜 이거밖에 안 주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3만 가까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밖에 안 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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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반 65입니다 드디어 마인보전 입장권 정도 레벨인가? 엠블렘을 죽이지 5천이랑 트랭크스 엠블렘 바로 주려나? 그러면은 솔직히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트랭크스가 개발주의겠지? 뭐 딱 요리도 필요 없다 솔직히 말하면 나오는 건 먹어도 되겠다 이제 드래곤불로 먹는 것만 그래서 제가 다시 사과를 할 수 있을 것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레벨을, 레벨을 전투력으로 환산하면은 지금 피콜로 레벨이 마인부우전때 베지터정도 되겠다 마인베지터까지 노려볼 만하겠는데 퍼펙트셀보다 얼마 높은거야? 49였나? 7 높네? 엄청 높네 지금 베지터랑 2레벨 밖에 차이 안난다 썼는데? 3레벨 차이 됐고 스토리가 엄청 들어올거 아냐? 아 근데 인조인간 엠블렘을 안준다? 5천 것도 안주겠는데? 나 인조인간꺼 바로 받아가지고 다 해 해결해버릴라 그랬는데 인조인간꺼 열심히 했는데 인조인간꺼는 엠블렘도 안주고 이씨 서브도 없고 엠블렘 어떻게 먹으라고 어 이제 쳐야겠다 어 이제 쳐야겠다 오래 날게 오래 난다 다른 데로 가볼까? 여기가 더 셀라나? 배틀경험치 100%만 띄워도 만세일거 같은데 그래 여기다 어 뭐야 더 나.. 더 안준다고? 왜 풀렸나? 20%가? 아 10% 적용상태였네 아 그래도 더 낮을리는 없는데 이정도 낮은건 에반데 여기 25,000은 아닌거 같은데 이제 기술좀 찍어주고 찍을거 있니? 있으셨구만 레인보우 오브 1080개 여유다 여유 마음껏 있어라 초회복 스읍 혹시 힘의 폭주도 3 좋아 흉악 오브 흡수도 3 아주 중요한걸 이제하네 어 트레이닝장도 안갔구나 레벨업 할때가 아니었구만 뭐 레벨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음 음 음 음 너그더는 레벨이 안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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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배우고 와야돼? 별거 많다 야 은근히 배우고 오자 그럼 그래곤볼을 찾을 수 있게 됐어 그럴때가 아니야 끊을때가 된거 같긴 한데 정렬마탄 하나만 하자 와 뭐야 이렇게 쉽게? 근데 왕옹보이터도 쉽겠는데 농아에 와 동화하니까 하얀거 나온다 아야 에바야 아 기력 갑자기 개빨렸다 잘 가고 마토신수가 좀 에바인가? 와 근데 진짜 많다 기술 이거하고 이건가보지 뭐 크리링 애들은 찍어줄 것도 없겠는데 녹화 한번 끊고 가죠 4 5 5 6 9 11 12 14 16